자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원래는 가정을 이루셨어야 된다 그러세요? 가정을 이루고 계세요? 아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들이 지금 몇 년생이죠? 2002년생이요 지금 23살? 그런데 우리 아들이요 어머니 올해 값진년 들어오면서 수가 좀 사납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들이 몸도 아파야 되는 해고 내가 마음도 아파야 되는 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딘가를 가야 되는 형국이고 뭔가를 해야 되는 시작을 해야 되는 형국이라 그래요 지금 아들이 뭐하고 있을까요? 지금 군대 재단하고 3월달에 대학교 복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형국인데 이상하게 본인 스스로가 지쳐있다 그래요 그런 말 좀 안 하던가요 엄마한테? 말이 없어요 이렇고 저렇고 말이 없고 아픔이 마음속에 상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이의 과거를 조금 들여다본다 치면 교우관계도 그렇게 원만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진짜 소가리병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너무 삭히고만 살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또 죄송한 얘기지만 내 부모의 그늘자가 편안하지도 않았었어요 아이가 그러다 보니 이게 엄마의 탓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의 사주 팔자 또한 그래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맞나요? 부모자의 그늘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엄마가 가정을 이뤘다고는 하지만 그 가정이 온전해 보이진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부모의 잘못이잖아요 왜냐? 이 아이들은 내 자손들은 내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 따지고 보면 부모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두 분이서 아름들이 지켜갔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약간은 서로가 서로를 많이 좀 원망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다 지켜보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이 차라리 그거를 빌미삼아서 내가 뭔가 비행 청소년처럼 일을 저지르고 뭐하고 그랬으면 오히려 더 시원했을 건데 본인 스스로가 꼭 참고 정말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내가 참고 살았다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갑진 년 들어오면서 수가 너무 사나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데 다녀보셨으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칭가브리가 신줄이 너무 세요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소리는 안 들어보고 그냥 내가 막말로 해서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막 엄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들은 그걸 삽히는 성격이 그래서 어떨 때는 딸보다는 아들이 더 마음이 아프고 짠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아들이 이 칭가브리의 신줄과 조상줄이 너무 유공하다 보니 이 아들이 되게 공망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위의 친구들도 내 교우관계도 또 내 부모 또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 또한 내 부모자 또한 자꾸만 나한테 공허함으로 따라들고 외로움으로 따라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먹고 움직여야 되는데 일에도 한숨이고 저래도 한숨인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대학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게 짜전은 있지만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요 방금 또 내일까지 대학교 등록금은 내게 내야 되는데 이제 저한테 그랬던 엄마 대학교 등록금은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대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 근심이 있는 것 같더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딸보다는 아들이 똑똑똑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딸은 막말로만해서 엄마한테 할 말을 다 해 속성한 것 같은데 아들은 눈물로 삼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생각이 많아요 이래도 한숨 저래도 한숨 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자식들을 다 데리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가정이라는 게 지금 썩 그렇게 막 부유해 보이지는 또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이 대학을 분명히 가야 되는 것도 알아요 맞아요 근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학을 다니는 게 맞을까 차라리 이 등록금 내지 말고 내가 차라리 그냥 지금이라도 취업에 따라 들을까 내가 사회에 그냥 일원이 돼 버릴까 이런 마음이 너무 큰 거죠 어떻게 보면 효자이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한 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 올해 갑진연 들어오면서 어머니 많이 아파요 수가 너무 사나워요 코피를 자주 흘리는 거는 있는 것 같고 나도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남편 쪽에 누나가 이제 간이 맞고 아버님도 신부정 좀 이런 걸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는 하지만 그런 게 올 수 있는 여건은 되잖아요 집안 대력도 있고 그렇다 보니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가 잘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수가 사났기 때문에 아직 정월이란 말이에요 이제 정월이란 말이에요 정월 대보름에 보통 홍수맥이나 삼재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 몫을 잡아서 어머니가 대수대명이라도 조금 쳐주세요 모당한테 좀 의뢰를 해서 왜냐? 수가 그만큼 너무 사나워요 이 아이가 가다가 꼬꾸라져도 피가 나는 형국이고 가다가 내가 넘어지면 정말 병원 신세질 일이 있겠다 그래요 그만큼 수가 너무 사나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다듬고 나면은 이 가정은 편안해요 어머니 올해는 아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아는 보살님 어머님과 있긴 있거든요 그 보살님 어머님이 그랬는데 아들이 깨루는 사주를 해서 저기 뭐랄까 이렇게 좀 저기 뭐랄까 이렇게 직장 생활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있다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건지 엄마가 봤을 때 아들이 게을러요? 내 생각에는 게으르진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납작에 태백에 이제 아는 보살님 어머님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들 사주가 많이 깨울러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 아들이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탈선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했다고요 그만하면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는데 자 엄마 냉정히 마련할게요 오늘 엄마랑 나랑 싸우자는 날 같아요 엄마가 해준 거에 비해서 아들 잘 자랐어요 인정하시죠? 네 그건 알아요 근데 꼴랑 그 무당연 한마디에 엄마가 아들이 그렇게 퍼멀을 해요? 아니 그건 아는데 맞는 거예요 그게 엄마 내 아들이 뭐가 게을러서 아니 그건 아는데 얘 군대에서도 월급 모아놨어요 엄마 아니야? 얘 돈을 모아서 이번에 유럽 여행 한 달 갔다 왔어요 그렇죠? 그게 게으른 새끼가 그럴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엄마 그깐 무당연 말 한마디에 엄마가 휘둘러가지고 내 새끼인데 내 새끼를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는 게 부모자인데 그건 아는데 그럼 그 무당말 믿으세요 내 새끼는 게으른 새끼야 내 새끼는 일도 안 하는 새끼야 깨울러서 그런다기보다는 애기 아빠가 좀 약간 그런 그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 새끼는 더 안 그런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나는 솔직히 그게 무서워서 엄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세요 아무리 무당들이 그래도 내 새끼 안 그런데요 엄마가 말을 해야죠 왜 그런 거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내 새끼한테 내 새끼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괴롭히기다 보니까 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엄마 아까도 그랬잖아 애가 왜 눈치 보나 했는데 이제 알겠네 아니 보면 항상 이렇게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요즘 애들이 그래요 엄마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풀어 그건 아는데 이 인재 23시에요 이때 게임을 하면 언제 해 어떤 때 보면은 답답해요 내가 보기에는 나도 지금 깨울러당을 인정하는데 책상에 항상 너벌져 있고 게임만 하고 밤낮이 바뀌고 그런 거 보면 얘 제대한 지 얼마나 됐어요 새로운 달에 제대했나 그렇죠 네 그거 지금 복합 기다리고 있죠 네 그럼 뭐를 해야 돼 뭐 알바로도 해야 돼 그냥 사실 살았으면은 그런 왜냐면은 애기 아빠는 진짜 일을 안 하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내가 가정을 꾸려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거든요 그럼 솔직히 그래야 건데 겁이 나요 솔직히 애기 아빠 당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겁나요 왜냐면은 애기 아빠 남편 쪽들은 거의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게 무서워서 내 아들만큼은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들은 진짜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 저기 저기 책을 열심히 보고 그랬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책을 놓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엄마 역으로 말씀드릴까요 집이 못 받쳐주니까 얘 유학도 가고 싶었어 맞아요 보냈어요 못 보냈죠 그렇죠 엄마 탓이야 왜 엄마가 돈 못 벌었어요 왜 엄마가 유학비 못 해줬는데 왜 애 꺾어놓고서 왜 애 탓 하는데 아니야 맞아요 어 근데 이제 와서 애가 조금 쉬겠다는데 왜 부모가 뭐 그리 잘 나서 어 내가 그랬죠 엄마 군대 가서도 얘 지금 할 거는 다 모아놓고 나왔어요 그죠 그걸로 엄마 손 안 벌리고 유럽 여행도 갔다 왔잖아 본인이 엄마가 유럽 여행 보내줄 수 있니 돈 돼 지가 가고 싶으니까 지가 돈 모아서 나와서 갔다 온 거잖아요 그만하면 애가 게으른 게 아니야 엄마 좀 냅둬 애를 이게 부모들이 잘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 그 시대적인 상황을 내비쳐서 책 보면 부지런한 애야 책 보면 똑똑해져 아니요 엄마 대학 안 나와도 요즘 잘 살아요 사람들 아니 그건 아는데 아니깐 그만 하라고요 그만 하라고요 내 남편 닮아서 내 남편 똑같은 거 낳았니? 그렇게 유전자가 그렇게 지내요 그 집이? 그럼 태백에는 그녀 말 믿어 왜 여기 와서 나한테 그러면 그 엄마가 듣고 싶은 그 말을 나한테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또 게으르다 그러니까 싫다며 아닌 것까지 얘기해 드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더 그러면 이 나이 어린 게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주경야독을 해야 되니? 지약비 지가 벌어서 가야 되니? 좀 그것도 못 기대니? 부모한테? 책상 어지를 수 있어 나도 여기 더러워 남자 새끼들은 원래 그래 그럼 엄마가 좀 치워주죠 깨끗이 치워놓고 아들아 이렇게 유지 좀 하자 그렇게 말이라도 하지 왜 부모 자회사 안 해주면서 새끼들 한 번 단단다 볶는데 지금 그러니까 애가 더 말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 왜 말을 해도 안 통하니까 엄마는 답정너야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어 머리에 해준 게 많아서 엄마가 떵떵거릴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애를 잡아요 엄마는 얼마나 열심히 사니? 하루에 24시간 중에 한 18시간 일해요? 한 19시간 일해요? 새끼들 위해서? 해요? 아니요 그러고서 뭘 새끼한테 그렇게 잘 자라고 그러고 새끼들한테 그렇게 게으르다고 ㅈㄹ해 왜 나도 못하는 거를 내 새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ㅈㄹ하는데 애가 나태한 거랑 엄마 게으른 거랑 애가 안 하려는 거랑은 달라요 이만하면 열심히 살았어 우리 아들 그건 인정해요 근데 뭐가 게으를까? 애 딸린 유부남들도 엄마 퇴근하면 집에 가서 게임해요 한두 시간씩 지금 이 나이 때 충분히 밤낮받게 내가 아는 이 나이 때 엄마들의 아들들 다 그래요 근데 그 엄마들은 뭐라는 줄 알아? 아 그래 군대 갔다가 나라 지키고 왔으니까 조금만 풀어주려고요 오히려 용돈 못 줘서 미안해요 그래 그게 평범한 엄마예요 나가라고 놀라고 돈이라도 지어주고 싶은데 요즘 경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게 부모예요 엄마 아들이 그렇게 해서 유럽여행 갔다 왔어? 나는 쌍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해줄 거 같아 너 애썼다 고생했다 얘 잘 갔다 왔니? 엄마의 기준으로 애를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들 복학 시키세요 엄마 대학이라도 나와야 아들이 나중에 취업하기 편하잖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내가 그랬을 때 엊그제 때 그러더라고 내일 모레까지 대학교 등록금을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아빠가 안 내주면 엄마 돈이라도 엄마 대학교 등록금 내주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소름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랑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지만 딸내미 앞으로 돈을 부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지 아빠가 대학교 등록금 대준다는데 내가 그랬지 얼마 붙였대? 그건 나도 몰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들을 좀 더 사랑해주세요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더 사랑해주세요 좀 믿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딸은 엄마 천둥버거숭이 같아도 딸 효녀야 냅둬요 그냥 뭘 하든 뭐 하든 그리고 엄마도 오래 들어오면서 이동수가 좀 보여요 엄마 좀 일하세요? 아니 안 그래도 미싱으로 일당을 다니거든요 근데 작년 11월달 12월달 1월달 지금 2월달까지 거의 논달씩 사니까 나도 솔직히 마음은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그만두고 다른 걸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 거기 어머니 자리 옮길 수 있는데 없어요? 어디서 좀 구한다 소리가 나올 건데 근데 지금 엄마가 좀 특수 미싱이에요? 그냥 이런 피해 같은 걸 만드는 걸 하는데 뭐든가 모르니까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엄마 특수까지도 할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실을 한 달에 5만 원씩 주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라면 여기 가는 건데 이제는 지쳤다고 그래야 되나?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걸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진짜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어디 가면 어머니 좀 엄마를 구워서 엄마가 어디 좀 고주배기로 박혀있는 곳이 있대요 그거 좀만 알아보세요 엄마가 이제는 뿌리 내릴 수 있는 자리가 좀 나타난대 응 라고 없는 사무실을 통해서 가야 되나 항상 고민 나고 지금 그러고 사무실에 이제 한 달에 5만 원 지내고 하는 거니까 어떤 솔직히 돈도 못 받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물급질을 하니까 진짜 내가 어리석해서 보이는 건가 어떤가 돈 못 받은 데도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들 수가 사납다 보니까 내 부모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태백에 있는 그분한테 하든 나한테 하든 제발 우리 아들 홍수매기 좀 해줘요 태백에 있는 할머니도 말고 지금 인문동에도 안 오는 어머니가 한번 계시면요 그 어머니는 당신이 먼저 걱정이 되면 나한테 전화를 왜냐면은 그 어머니를 아는 게 우리 딸 다섯 살 때부터 알았나? 우리 신랑이 이제 사업하는 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연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노는 거 내가 노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자식이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안 놀게 해주려고 한다고 기도한다고 한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지금 그럼 이제 그 집과는 연이 끊어진 거예요 그 집 성수한테 그 집 신령님한테 받을 공덕을 엄마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지금 나도 알아요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는 건 알아요 솔직히 나도 엄마 자식의 마음도 알고 부모의 마음도 알잖아요 우리 나이대가 되면 근데 난 엄마가 그렇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안한 마음에 애한테 괜히 으름장 안 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내가 하는 말이 계속 그거예요 그냥 인정을 하시면 돼요 엄마 이 여권에서 잘 자라줬구나 고맙다 근데 엄마는 그 미안한 마음이 자꾸만 투정이 되고 짜증이 돼요 애한테 나도 답답하니까 나라도 잘 풀려서 일이 많아서 일을 하면 그래도 덜 할 거 같은데 나도 못 보고 앉아있는데 저도 아시새끼들 나 때문에 못 될까 봐 솔직히 겁이 나고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애들한테 짜증으로 풀지마 엄마 나 원래 상담할 때 성질 안 내요 근데 자꾸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를까 그냥 솔직히 나도 그래 우리 세 식구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일이 있어서 애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솔직히 아플 때는 그래요 애들을 남편하고 시험원한테 맡기고 내가 따라나고 살면 어떨까 그런 사과가 붙여져 있어요 아유 엄마 생각할 시간에 엄마 애 대수 대명이나 줘 줘요 잠시만요 둘 넷 저 한글자막 by 한효정